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원년을 얻어 만들겠다는 마음을 담으서 정말 포근시는 저 윤석열 얼굴 이야기에서 종이 빈기를 하나 날려주십시오. 하나, 둘, 셋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도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촛불 신문들과 함께 2023년 윤석열 대진의 원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